수익환원법 한번 보겠습니다. 수익방식에 서서 수익환원법입니다. 수익환원법은 대상물건으로부터 장래 산출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순수익 또는 미래의 현금 흐름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 또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환원하죠. 그래서 우리는 환원 이율로 환원합니다. 환원 이율로 환원하거나 또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또 할인 율로 할인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대상물건에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수익환원법인데 이때 대상물건의 가액을 뭐라고 한다? 수익가액이라고 하죠. 장래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 안정적이라고 본다면 안정적이라고 본다면 환원 이율이 높으면 수익가액은 뭐한다? 낮아지고 또 환원 이율이 낮으면 수익가액은 높아지기 때문에 환원 이율과 수익가액은 서로 어떤 관계? 반대 방향으로 변동하는 역관계에 있다. 반대 방향으로 변동하는 역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환원법을 구성하는 3요소가 순수익, 환원 이율, 수익가액을 구하는 수익환원 방법이 3요소인데 그러면 계산문제는 이걸 구하는 것을 출제하기도 해요. 계산문제는 수익가액 구하는 것을 출제하기도 하고요. 원래는 환원 이율이 좀 중요하거든요. 우선은 수익환원법을 구성하는 3요소 중에 순수익 순수익은 순영업소득을 얘기하죠. 그래서 순수익은 연간 단위로 구한다. 산정은 연간 단위로 구합니다. 그래서 대상부동산에 귀속되는 우리가 수익을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예상되는 순수익은 예상되는 총수익에서 예상되는 총비용을 뺀 것을 우리는 순수익인데 이걸 보다는 최근에는 이걸 출제하거든요. 가능조소득을 뭐라고 하죠? PGI. 가능조소득에서 뭐를 빼주죠? 공실 및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를 불량부채. 이걸 공제하고 뭐를 대주면? 기타소득. 주차, 건물의 주차료 수입이 이런 것이 있거든요. 기타소득을 대주면은 뭐가 나온다? 유효조소득이 이렇게 나오죠. 유효조소득에서 부동산을 운영,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 경비, 경비, 비용을 지출해야겠죠. 비용을 지출한 것을 공제를 해주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순영업소득이 나오죠. 이렇게 구하는 것. 여기서 구해서 여기 들어가는 것. 시험에 출제를 하죠. 이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입니까? 18회 시험에 출제했어요. 또 이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또 16회 시험에 출제했어요. 하여튼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은 출제 많이 하거든요. 잘 확인해야 됩니다. 최근에는 계산 문제는 어느 것을 출제한다? 이걸 출제합니다. 순수입구할 때 여기서 순수입구에서 대입시켜주는 문제를 많이 출제합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그럼 이제 두 번째가 뭐죠? 환원이율. 수익환원법을 구성하는 두 번째 요소가 환원이율이죠. 그럼 환원이율은 뭐죠? 수익가액은 대상물건의 가액이거든요. 대상물건의 가액인 부동산 가액인데 대상물건으로부터 장래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입을 통해서 부동산 가액을 구하기 위한 1위인데 부동산 가액 10억이다. 순수입 1억이면 10억이 1억이면 몇 프로? 10 프로. 그래서 부동산의 수익성을 나타낸다. 환원이율은 부동산의 뭐를 나타낸다? 수익성을 나타낸다. 부동산의 수익성. 환원이율은 부동산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기대수익률, 사전수익률의 개념입니다. 자 그럼 환원이율의 구조를 보면 어떻게 돼요? 환원이율의 구조를 보면 환원이율은 투자한 자본으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수익, 자본 수익률에 뭐를 대줬다? 자본, 해수율을 대줬기입니다. 미래에 투자한 자본에 대한 감가상각분을 회수를 해야 된다. 이때 평가이론에서는 미래에 예상되는 자본 수익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평가이론에서는 자본 수익률을 할인율의 개념으로 그리고 자본, 자본, 해수율을 무슨 개념으로? 감가상각률의 개념으로 감가상각률의 개념으로 구한다. 환원이율의 종류 종류는 한 개의 물건에 대해서 적용되는 개별환원이율 토지환원이율, 건물환원이율이 있습니다. 또 두 개 이상의 물건에 적용되는 종합환원이율의 개념이 있고 또 감가상각률 포함 여부에 따라 상각전환원이율, 상각후환원이율의 개념이 있고 소득세, 세공제 포함 여부에 따라 세공제전환원이율, 세공제후의 환원이율의 개념도 있습니다. 종류 정도 보고요. 시험에는 환원이율이 원래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환원이율을 잘 공부해 두셔야 하는데 646페이지 보시면 환원이율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원래 출제가 예상되잖아요. 잘 공부해야 돼요. 환원이율 그러면 환원이율을 구하는 방법 시험에 또 자주 출제를 하죠. 환원이율을 구하는 방법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요. 첫 번째가 바로 뭐죠? 시장 추출법 시장 추출법을 시장 비교 방식이라고 해요. 시장 추출법을 시장 비교 방식 또는 시장 접근법 시장 접근법 그래서 이렇게 구하고 그래요. 환원이율은 시장 접근법으로 구할 수도 있다. 맞는지만 여러분 평가 대상 물건과 가장 유사한 최근의 거래 사례를 수집을 해서 그 사례에서 직접 환원이율을 추출 구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요소 구성법 요소 구성법을 뭐라고 하죠? 조성법 조성법은 이렇게 나오죠. 환원이율은 환원이율은 순수이율의 위험률을 가산한 율로 한다. 자 순수이율의 위험률을 가산한 율로 한다. 이때 순수이율을 순수이율을 우리 뭐라고 하냐 무 위험 자산의 수익률 무 위험률 예를 들면 국채 수익률을 말하는데 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저번주에 배우셨던 적산법에 의한 기대이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뭐를 의미한다? 무 위험률을 말한다. 순수이율은 무 위험률이고 위험률은 위험 부담에 따르는 뭐다? 할증률. 위험 부담에 따르는 할증률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위험률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투자에 따르는 위험성 투자에 따르는 위험성 자 그리고 현금화가 쉬운가 어려운가 비유동성 관리에 어려울 난 쉬울 난이성 그리고 자금의 안전성이 있어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위험성이 높을수록 비유동성이 높을수록 관리 난이성이 높을수록 우리가 위험은 뭐한다? 위험은 위험할증으로 뭐한다? 질타. 플러스. 이게 플러스 요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금의 안전성이 높을수록 위험률은 뭐가 돼요? 감소. 마이너스. 이게 마이너스 요인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것을 보면죠. 위험률을 구하는 데 있어서 평가사의 주관 개입의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요게 대부 비율이 없거든요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 융통받는 이 저당금융이 환원 이율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투자결합법 투자결합법은 두 개 두 가지가 있죠 물리적 투자결합법 그리고 금융적 투자결합법 자 물리적 투자결합법과 금융적 투자결합법 투자결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물리적 투자결합법은 물리적 투자결합법은 복합부동산인 경우에 적용해요 자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복합부동산인 경우에 적용한다 자 복합부동산의 순수위 즉 소득을 창출하는 부동산의 능력이 토지와 건물이 서로 다르며 서로 다르며 토지소득 건물소득이 분리될 수 있다는 가정의 근거에서 구하는 방법을 물리적 투자결합법 토지 건물 두 개 이상의 물건에 대해서 적용되는 무슨 개념 종합환원이율의 개념 토지 건물로 분리를 해야겠죠 자 토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토지환원이율 건물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건물환원이율인데 이게 서로 달라요 아까 토지소득 토지 소득을 창출하는 부동산의 능력이 서로 다르며 다르며 하니까 토지환원이율과 건물환원이율은 서로 뭐하다 다르다 자 그러면 이게 토지 부분 이거는 건물 부분 이렇게 분리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가중치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 가중치가 뭐죠 이 가중치가 전체 부동산 가격에서 토지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 토지 가격 구성비 여기는 전체 부동산 가격에서 건물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 이것을 의미하는 개념 자 금융적 투자결합법은 물리적 투자결합법이 가지는 한계를 보완했습니다 자 금융은 자금을 융통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 자 여러분이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지분 환원율 자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지분 환원율 이때 지분 환원율은 자기 자본 환원율을 말하고 이 자기 자본 환원 이율을 우리는 한 해에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지분 배당률을 의미하겠죠 여기다가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저당 환원율 저당 환원율을 뭐라고 한다? 우리는 타인 자본 환원율이야 타인 자본 환원율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과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서로 뭐하다는? 다르다는 서로 다르다는 데 착안을 해서 금융적 측면에서의 투자자본을 구분하는 방법을 금융적 투자기라법인데 이때 저당 환원율으로서 이 카즈딘이라는 학자는 이것을 저당 상수로 취급을 하죠 자 그럼 여기는 부동산 가격 가중치 부동산 가격에서 자기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 부동산 가격에서 타인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 저당 비율을 우리는 대부 비율인 LTV를 의미하는 개념이죠 자 금융적 투자결합법을 개량해서 발전시킨 일을 네번째 뭐다 L우드법 L우드법은 지분 수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면서 지분 수익률 총 자본 수익률 종합 수익률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강조하고 있다 지분 수익률을 강조한다 그래서 L우드법은 환원 이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세 가지가 있죠 뭐가 있다 우리는 부동산 보유 기간 동안 매 기간마다 현금 수익과 지출 또 매 기간마다 원리금 상환을 함에 따라 기간말에 자기 자본이 증가하는 지분 형성분 지분 형성분 기간말 부동산 가치 상승분 또는 하락분 이 세 가지가 환원 이율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L우드법은 환원 부동산 가치를 구하기 위한 환원 대상 소득을 우리가 뭘로 한다 세전 현금 부동산 가치를 구하기 위한 환원 대상 소득을 세전 현금 수주로 하기 때문에 세금 세금이 뭐죠 소득세를 얘기하죠 이 세금은 소득세 이 세금이 세금이 부동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 단점 자 다섯 번째가 부채 감당법 부채 감당법을 개텔 법 이거는 누구 입장에서 저당 투자자 대출자의 입장에서 구하는 겁니다 저당 투자자 대출자 입장에서 구하는 겁니다 우회는 뭐죠 보통의 일반 투자자인 지분 투자자 그래서 환원 이율은 24회 시험에 또 계산 문제 출제했었죠 환원 이율은 순 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에게 몇 배가 되느냐 부채 감당 규례에 근거해서 구하죠 부채 감당 규례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 대보 비율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해주면 되죠 이 네모 안에 또 들어갈 말 무엇입니까는 18회 시험에 또 한번 출제했었죠 계산 문제는 24회 시험 이 세 가지는 금융기관이 중시하는 요소를 가지고 환원 이유를 구하기 때문에 객관적이죠 또 계산이 간편하다는 장점이고 또 지나치게 저당 투자자인 대출자 금융기관을 보호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우리가 환원 방법 651페이지에 나오죠 자 자본 회수의 논리죠 자 투자한 자본에 대해서 미래의 감가상각이 되면 자본을 회수를 했는데 자본 회수의 논리에 따르는 환원 방법이 나타나죠 자 자본 회수의 논리에 따르는 환원 방법이 나타납니다 이때 환원 방법은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우선 직접 우리가 환원법 또는 줄여서 직접법 지저법은 토지에 적용해요 토지 자 토지인데 농지나 염전 등에 적용을 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수익가액 수익가액 피는 토지로부터 토지로부터 장래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을 바로 환원 이율로 환원해서 구하면 수익가액을 구할 수 있다 자 토지는 중요한 게 뭐죠? 토지는 사용에 따라 소모가 되지 않죠 자 감가상각이론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미래에 투자한 자본에 대한 감가상각군에 대해서 자본 회수가 필요하지 않다 자본 회수가 필요하지 않아요 직접 환원법 자 직선 환원법 또는 직선법이죠 여기는 내용연수도 유한하고 수익도 유한한 건물이나 기계 등의 동산에 적용을 하죠 그럼 수익가액은 상각자산에 적용하기 때문에 순수익은 토지와는 달리 상각자산 순수익이 상각자산 순수익에 상각후 화론율에 뭐를 대준다? 상각후 화론율에 상각률을 더해서 우리는 가액을 구하는 방법 자 연금법 연금법 연금법을 인 우드법 상환 기금법을 호수 콜드 22회 시험에는 이걸로 출제했어요 22회 시험에서는 연금법을 평준 연금 환원법으로 출제했고 상환기금법은 22회 시험에 감체 기금 환원법으로 출제했습니다 두 경우는 복합부동산의 경우에 적용 토지 건물이 결합된 복합부동산의 경우에 적용되는 경우 그래서 부동산이 부동산이 부지와 건물 기타 상각자산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일반 기업의 경영 또는 부동산 임대에 의해서 발생하는 상각전 순수익 상각전 순수익에 상각전이죠 여기다가 상각후 환원이율 잔존 기준시점에서부터 경제적 내용연수 끝날 때까지 기간 이 잔존 내용연수를 고려한 복리연금형가율 우리 연금의 현금형가율을 곱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연금법이고 여기서 상각후 환원이율 잔존 내용연수 그리고 축적이율이 있어요 여러분 국공채와 같은 안전한 자산에 투자했을 경우에 이율이거든요 축적이율 이걸 아이로 표현하면 이걸 고려한 수익형가율을 곱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방법을 상환기금법 계산 문제는 안내거든요 개념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연금법은 상각 금액을 재투자하여도 수익을 영장시킬 수는 슈퍼마켓 공장 등의 복합 부동산이나 업건 등에 적용하고 상환기금법은 수익이 유한한 광산 채석장 광업건 등에 적용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환원이율이 축적이율 보다 크거든요 안전한 자산은 이자율 보다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금법에 의한 수익가액이 뭐보다 크다 상환기금법에 의한 수익가액보다 크다 이것은 또 22회 시험에 출제를 했었죠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환원법에 환원이율이 올해 출제 예상된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교재에 물건별 감정평가가 나옵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또 시험에 올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출제될 예정에 있는데 681페이지 보시면 14조 26회 시험에 출제했죠 감정평가 업자는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 뭐를 적용한다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 26회 시험에 출제를 했었죠 건물은 25회 정답 지문 또 26회 시험에 출제했어요 감정평가 업자는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 원가법을 적용해야 한다 건물일 때는 뭐다 원가법 시험에는 뭘로 출제한다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많이 내거든요 그리고 20조 20조 2항의 건설기계 20조 4항의 항공기는 원가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할 건 여기에 뭐가 없다 원가법에 자동차는 없어 자 20조 1항에 보면은 이 자동차는 원가법이 아니에요 뭐다 20조 1항 보니까 뭐를 적용한다 거래 사례 비교법 자 18조에 과수원 21조에 동산도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해 자 19조에 2항에 광업재단 23조에 23조에 3항에 영업권, 특허권,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상표권 어떻게든 저작권, 전용측성이용권 이런 무형자산은 또 뭐를 적용한다 수익환원법을 적용하죠 이건 무형자산이 중요하죠 자 24조에 기업가치 또 뭐를 적용한다 수익환원법을 적용합니다 자 22조에 22조에 이거 26회 정답 질문했죠 감정평가업자는 임대료를 감정평가할 때 뭐를 적용한다 임대 사례 비교법을 적용해야 된다 자 26회 시험에 정답을 물었는데 문제는 그때 시험에 뭘로 출제했다? 적삼법으로 출제했죠 22조 자 17조가 여기 나오죠 여러분 17조에 보시면 살림이 나와요 감정평가업자는 살림을 감정평가할 때에 산지와 인목을 구분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목은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하되 지림이 작은 숲인 소경목림은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 여기 17조 1항 2항은 산지와 인목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건 2항 자 16조는 건물과 토지의 일괄평가가 나오죠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 소유권이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그 대지 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뭐를 적용?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시험에는 거래 사례 비교법을 원가법으로 말립니다 자 그리고 25조 맨 마지막 25조 보시면 자 여러분 685페이지 맨 끝에 감정평가 업자는 소음, 진동, 일조 침해 또는 환경오염 등으로 대상 물건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대상 물건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 그 가치 하락분을 감정평가할 때에 소음 등이 발생하기 전에 대상 물건의 가액 및 원상 자 밑줄은 대상 물건의 가액 및 원상 회복 비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밑줄 하야는 반드시인데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내거든요 대상 물건의 가액 등은 고려하여야 하나 원상 회복 비용 등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출제를 많이 합니다 좀 주의하셔야 되겠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원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한 문제도 출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물건별 평가 한번 확인 좀 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원가법 적산법 개념 거래 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임대 사례 비교법의 개념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개념 정도는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것도 시험에 자주 우리가 출제를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가 설명하고 있고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또 한 문제 출제되는 범위죠 이 내용은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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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